안녕하세요 열대톤바입니다 오늘은 파파의 성장기록 두번째입니다 저번에 옮겨 심어주었던 파파야들이 이만큼 성장을 해주었는데 한 그릇씩 심었던 파파야는 건강하게 자라주었지만 꼬아서 기르고 있는 이 파파야는 조금 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건 파파야는 초본유로써 빠르게 성장을 하고 성장에 맞춰 자주 분갈이를 해주면 그만큼 빠른 성장과 빠른 과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하는 이유는 이 파파야들의 성장에 맞춰서 자주 분갈이를 해주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리고 간혹 파파야의 뿌리 부분이나 아래쪽 부분이 말랑말랑하게 물러서 파파야가 죽어버리는 병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파파야의 성장기록 두번째였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열대톤버였습니다.